1,000원의 행복 쭉 하면서 도시락 준비해도 되죠, 도시락이? 네. 그렇죠? 그럴 줄 알고 내가 도시락 등을... 뭐라고... 우와, 진짜 크다! 그렇지. 이야, 이거면은 반찬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양이 중요한 거지. 그냥 무조건 그냥 아주 꾹꾹 담고 그냥 발로 꾹꾹꾹꾹 눌러갖고 꽉꽉 그냥 채워갖고 넣어도 먹어도 굶지 않을 만큼 꽉꽉 채워갖고 다녀야 돼, 이게. 근데 저희 도시락은 지정돼 있거든요. 이거 무슨 소리예요? 잠시만요. 저, 여기 공식 도시락이요. 뭐냐, 유치원 가방인데? 아니, 이거 애완견 도시락 아니에요, 이거? 이거 봐! 아, 너무들...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단무지 케이스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머리 써야 되겠다. 이걸 오늘 집에 가갖고 개조를 좀 해야겠네. 오늘 집에 가갖고 가스레인지로... 눌러! 이거 플라스틱을 녹여가지고 밑에를 쭈욱 눌러야겠어. 완전히 이만큼! 여기다 꾹꾹! 뭐 상관은 없죠? 생긴 거. 근데 불 나면 어떡해요. 아유, 불 안 나요. 불 안 나요. 불... 지금 불 나서 죽건 내가 굶어 죽건 죽는 건 마찬가 아닌데 지금. 뭐가 다를 게 있다고요. 오오. 네. 알겠군.